형사 건들지 마. 죽어. 일에 많이 흘린 것 같습니다. 저 항상 둘이 칼부림을 한 것 같아요. 진짜 범인인데 꼭 잡을게요. 지금까지 밝혀지니까요. 차에서 찾은 친구를 가지고 오종태 부자를 협박한 거예요. 형 조성기는 지금 어딨죠? 연락이 되나요?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서려면 뭔가 큰 건수가 필요해요. 늦었지만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. 진짜 범인 누구지? 이 위기야.